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일단 밥을 비빌게요! 일단 밥을 비빌게요! 음.. 2개 노트 고춧가루 설탕 이건 마카롱 이 집이 다 먹으면 배가 납니다 매콤달콤달콤 참깨 역시 단수화물이 들어와요! 맛있어요! 역시 단수화물이 들어와요! 맛있어요! 매운 향이 더 좋고 그냥 조금만 더라도 마지막으로 담겨서 받은ẩnesta 아까봐요! 다시 한 번씩 넣어서 맛있네요! 손으로 만들어져서 сяg 깃게도 만들어져서 단무지 매운 탕후루 와우 매콤해요 젤리 계란 참기름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